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하다. 이 말은요. 링컨이 합니다. 링컨. 여러분 산전수전, 공중전. 정말 링컨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. 얼굴도 어때요? 굉장히. 지금 뽀샵 처리했나요?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심지어 누군가가 공격을 냈죠. 당신은 이중인격자 아니에요?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? 그랬던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? 굉장히 유머러스하죠. 내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지금 나왔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만큼. 그래서 여러분 마음먹는 겁니다. 어떻게 해요? 행복하기로요. 행복을 마음먹으십시오. 그만큼 행복할 겁니다.